오우, 이 영상을 미장생이 싫어합니다. 난리가 날 수 있단 말이지, 머리가. 벌써 머리가 까매지는 이 느낌. 미스틱 블랙, 신비한 블랙으로 바뀌는 듯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렝웅렝 진웅렝입니다. 흑발을 할 거예요. 흑발을 할 건데, 흑발 하기 전에 제 머리 상태를 알려드리려고. 앞에 조명 없이 이렇게 방 조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고, 앞에 조명이 없고, 방 조명만 이렇게 쐬고 있는데, 굉장히 밝게 나와요. 좀 이해해주세요. 기본, 머리에서 염색 두 번, 브릿지 탈색을 두 번, 그리고 보색 샴푸를 세, 네 번 정도 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슬슬 이 머리가 좀 지겹더라고요. 머리가 상한 것도 많이 상하고, 뭔가 흑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미장생 톤더운 미스틱 블랙 컬러. 그냥 블랙 되는 거, 미스틱 블랙. 뭔가 신비로운, 굉장히 뭔가 신비신비한. 신비신비해, 신비해, 신비해. 수왈랄랄랄라. 약간 신비로운 그런. 오, 이제 좀 조명이 돌아왔어요. 이제부터 조금 정상적인 컬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좀 이 조명에 적응한, 쭉 다시 또 이러네? 이건 좀 이해해주세요. 오늘 이번에 세 번째 미장생 염색 영상이 되겠네요. 전에 브라운했던 영상들은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툭툭 찔러서 눌러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저는 염색약 제조 제조하고 올게요. 미스틱 블랙. 이건 좀 귀찮게 이렇게 통에 짜가지고 하는 살짝 고전적인 염색약 스타일.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찐으로 염색이 잘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미장생 염색약은 믿고 쓰는 염색약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아마 정가는 15,000원 정도였는데, 저는 반값에 주고 7,000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염색약 1제, 2제가 들어있고, 염색약 넣을 통이랑 센수 있게 염색 브러쉬. 미장생 트리트먼트. 제가 귀 피어싱을 해가지고 귀마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긴 안타깝게도 귀마개가 없네요? 귀마개가 있어야 될 텐데. 보기만 해도 작은 라텍스 장갑. 장갑을 껴주고 항상 작아. 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 왜 입꼬리니? 어떡해. 너무 작아. 항상 제가 염색약 만들 때마다, 아니 만들 때마다, 염색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느끼는 거지만, 저 같은 빅사이즈, 플러스 사이즈를 위한 이런 염색약 장갑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살 빼면 되긴 하지만, 제가 살 빼는 것보다는 이거 큰 거 만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오늘 오후 9시 55분에 알람 맞춰줘. 펜트하우스 봐야 돼. 알람을 오후 9시 55분에 설정합니다. 음, 고마워. 펜트하우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따줄게요. 짜라라우. 어, 벌써부터 찌릿네, 장렬인데. 또르르, 또르르, 눈물이 흘러간다. 또르르, 또르르르. 저번에 귀막에 키트를 산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염색약만 섞고 다녀올게요. 쉐기, 오 쉐기. 쉐기, 오 쉐기 보 미. 쉐기, 오 쉐기. 케이스에는 퍼퓸 염색, 향기로운 염색이라고 써있는데, 항상 이런 기업들의 광고 멘트는 믿지 못해. 염색약 너무 좁은데, 양이? 반쪽만 염색되는 거 아니여? 오우, 이 영상을 미장신이 싫어합니다. 골고루 섞어줬고, 저는 귀막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찾았었네, 찾았었네. 요게 염색 많이 하시는 분들 꿀팁, 필리밀리 헤어 염색 도구 세트인데, 한 3, 4천 원인데, 이런 귀막에 가운들이 들어있어요. 참 참 작아 난 이게. 찢어졌어. 뭐야. 더이지롱. 3-10 세트라고 했잖아요. 풍요로워, 귀막이 아주 풍년이야 오늘. 됐다. 요렇게 흑색이 변했고, 가루 머리에 발라줄게요. 더 이상... 나에게 염색은 없어. 으아, 어떡해. 살짝 떨려요, 나. 블랙 염색은 거의 망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항상 답답해요. 그냥 요 손으로 치덕치덕 발라줄게요. 염색한 지는 한 6개월 정도가 넘었는데, 브릿지 넘은 지는 한 달이 조금 지났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변덕질인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밝은 머리하면 흑발하고 싶고, 흑발하면 또 밝은 머리하고 싶은데, 반년 정도는 밝게 지냈으니까, 또 이제 한 1년 정도는 흑발로 지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비한 블랙 샀어요. 최근에 머리를 잘라서 염색력이 부족할 것 같진 않다. 근데 오늘 염색, 염색이 뭔가 되게 금방 끝날 것 같냐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염색력 향은 이렇게 가까이 맞지 않는 이상, 찌릿내가 막 심하진 않아요. 어머, 어머, 어머. 요런 거, 금방 검정색 물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뭐야, 이거 철 조금 저보다 머리 긴 남성분들도 한 통 모자라겠는데요? 숲 많고 머리 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묻었어, 이마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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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벌써 염색되는 거 아니냐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빨리 염색 영상 끄고 갔다 와야겠다. 어머, 어머, 검정색 여러분들, 검정색 염색은 진짜 조심하세요, 나도요. 난리가 날 수 있단 말이지, 머리가. 벌써 머리가 까매지는 이 느낌. 미스틱 블랙. 신비한 블랙으로 바뀌는 듯한. 근데 저는 그 염색한 까옹. 어머, 내 이마 무슨 일이야? 어머, 어떡해. 이마가 새파랗게 질러버렸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도구는 필요 없다. 손이 최고의 도구다, 우리 인간의. 제가 진짜 저번에 목뒤에도 염색, 블랙이 염색된 적이 있어가지고 파츠, 파스 붙이기로 당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마이 가시. 오마이 가시. 근데 내 얼굴 좀 얇아 보이는데? 이마에 묻은 거는 클렌징 로션으로 좀 지우고 왔고, 염색약 바른 지 30분 정도가 지난 상태고요. 머리 감고 스타일링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여러분. 30분이 지나고 샴푸하고 머리 말리고 가볍게 고데기를 해줬는데요. 확실히 전 흑발인가 봐요. 진짜. 어, 누가 카톡이야. 나 영상 찍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무튼. 흑발은 솔직히 셀프 염색을 망할 순 없어요. 염색약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 근데 살짝 빛을 바라면 굉장히 블루블랙, 미스티블랙이 블루블랙 느낌인가봐요. 확실히 피부가 조금 더 뽀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흑발. 흑발 대성공. 앞으로 2021년은 진짜 내 마음이 휙 비틀리지. 어디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염색할 계획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흑발 염색 예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흑발 하시고 싶다면 이 영상 보시고 당장 흑발 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염색약 찌릉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저 그 전에 했던 쿨브라운이랑 다른 그 뮤트 브라운 컬러는 이 크림 타입이 아니라 이 봉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찌릉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덜 순한 찌릉내 같은 느낌. 단점은 양이 너무 작았어요. 양이 진짜 제 머리에 딱 맞는 정도? 그래서 머리 기장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 두통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도 오늘 염색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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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كم